축구 재밌는 게 불을 하자고 형을 내가 부른 거야. 형하고 내가 내기를 걸고 중 사람이 단식!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한테 딱 쳐서 우리가 오늘 레슨을 하는 걸로 하셨다고요. 축구는 절간을 내는 축구. 그렇지! 축구 더 큰! 수 있고 여기도 수 있고 2020년 100% 여섯째 안 났겠다고? 지금 벌써 여섯째는 이야기해? 이제 5개밖에 안 났는데? 어딜 일어나 또? 제 여섯째는 굉장히 반대하는 마음입니다. 저는 가질 거예요. 메리 크리스마스! 쌍타 할아버지 하고 불러준다. 쌍타 할아버지로 알고 계신다. 아 손 있는 사람! 군들려고 하고 싶어요. 오늘 밤을 다녀가신대.